파란 하늘과 눈부신 햇살, 풍요로운 가을은 결혼식의 계절이기도 합니다. 부산에서 야외 합동결혼식이 열렸는데요. 이날의 주인공들은 부산장애인 총연합회 결혼상담소를 통해 만나게 된 세쌍의 부부입니다. 10월에 어느 멋진 날 웨딩마치를 울린 이들의 만남을 황병양 기자가 소개합니다. 제15회 부산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지난 17일 부산금정구 소재 야외 결혼식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. 본 결혼식은 부산장애인 총연합회 결혼상담소를 통해 처녀총각들이 만나 총 3쌍의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부산장애인 총연합회 결혼상담소는 상담을 통한 개인 만남 주소는 물론 매달 프로그램 내 마음의 보석찾기를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하고 그 외 계절여행, 단체 만남,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결혼성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부산장애인 총연합회 결혼상담소 박흠경 후원회장은 장애인들의 합동결혼식을 지원하면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며 장애인 부부 사이에 자녀들을 많이 낳고 행복한 결혼생활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장애인 부부들이 아름다운 결혼생활과 더불어 따뜻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.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.